이제 호연이가 다음주 토요일 그러니까 1월 27일 날 가는 다 바로 다음날 제가 두번째 같이 운동할 제가 도와줄 사람을 이제 제가 뽑는데요 지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 남녀 상관없어요 가능하시고 일단 첫번째는 지원 해주셔야 돼 이메일 라구나88 at gmail.com에 지원해주시는데 양식은 이렇습니다 이름 나이 번호 그리고 지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너무 길어도 그렇고요 방송 쪽으로 제가 읽을 거니까 그 읽을 거리 사연만 좀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주무시면 안됩니다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많게 되면 그 집 추려서 한 3분 정도만 추려서 이번주 토요일 제가 우리집에 초대해서 최종 면접을 볼겁니다 면접 떨어지시더라도 재미있게 같이 이제 먹으면서 아니면 뭐 얘기도 꺼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재미있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이제 실직적으로 합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아지를 모수하시면 안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모수하셔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번째 훈련일 받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할 때 절대 시간적 제약을 받으시면 안돼요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밤에는 집에서 자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첨적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들 뭐 운전면허 있으시면 좋고요 뭐 저랑 같이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주량이 있으시면 좋고요 뭐 성격 좋고 이건 진짜 더 좋고요 성격 좋고 누군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건 호연이처럼 저도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얘가 간절하구나 내가 내 돈이 필요하면 정말 그것을 100% 200% 쓸 수 있구나 이러한 좀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반드시 합숙하셔야 돼요 네 합숙 못하시면은 신청 불갑니다 어 일단 신청 받고 이번주 수요일까지만 받을 거예요 알았던 się kanalina 9 9 10 10 13 15 15 15 16 16